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당부채, 현재가치, 할인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국가부채 중에서 거의 940조가 연금충당부채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인 1700조래요. 그런데 정부는 확정된 빚이 아니다. 확정이 된 빚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연금조성액을 넘어가면 이제는 정부의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충당부채가 있잖아요. 그 연금조성액을 넘어가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 분량이 있죠. 그만큼이 충당부채라는 겁니다. 선생님, 충당부채가 뭔데요? 기다리세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충당부채가 뭔지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할인율 하락으로 부채가 증가한 영향도 크다. 이 말을 제가 사실은 좀 이것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드리는 내용이 오늘 줄을 잃을 거예요. 첫 번째가 충당부채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저금리와 할인율 하락 그런데 부채가 증가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요? 이거 두 번째.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충당부채의 정의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충당부채가 뭐냐. 예를 들어서요. 충당부채란 건 이런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만 대 팔았어요. 자동차를. 그런데 3년 동안 AS 해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현대자동차는 3년 동안 이제 앞으로 미래의 3년이죠. 현재의 3년이 아니라 미래의 3년 동안 분명히 고장이 날 텐데 몇 대가 고장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리비로 얼마가 나갈지 알 수가 없어. 또 하나는 언제 고장 날지 알 수 없으니까 얼마가 언제 나가는지 알 수 없지만 만 대 팔았으니까 고장은 틀림없이 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충당부채라 그래요. 현재에는 불확실해. 뭐가 불확실해요? 지출의 시기 언제 나갈지 얼마가 나갈지 그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뭐라고 그런다? 충당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하지만 나갈 거예요. 굉장히 높은 원율로. 물론 한 대도 고장 안 나는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럴 리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거의 확실시 되는 미래에 나갈 돈. 하지만 미래에 나갈 돈이지만 얼마인지 언제 나갈지 모르는 것을 충당부채라고 하더라. 하나의 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소송에 질 것 같아요. 그러면 손해배상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얼마나 낼지 모르죠. 이런 것도 충당부채 전형적인 예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죠. 우리 이 기사에서 연금 조성액을 넘어서면 이제 정부가 그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 금액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국가 채무. 그러니까 메꿔줘야 하는 국가가 얼마를 메꿔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 연금이 그게 거의 확실시돼. 모자랄 것 같아. 그러니까 연금 조성액이 모자라서 국가가 주긴 줘야 되는데 아직 얼마일지 그리고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 채무 부분 연금 중에서 국가가 내줘야 할 그 부분도 충당부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충당부채라는 게 현재에 쓸 돈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발생할 돈입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돈이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거 현대자동차로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현대자동차에서 예컨대 지금 2019년이잖아요. 2019년인데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AS 약속을 했죠. 그런데 20년에도 2억 그 다음에 21년에도 2억 22년에도 2억에 이렇게 AS 비용이 발생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2억 더하기 2억 더하기 2억이니까 2019년에 6억이라고 어떤 회계사가 만약에 현대자동차 회계사가 적잖아요. 그럼 당장 잘립니다. 왜? 얘네들의 6억은 현재의 6억이랑 달라요. 얘네의 합은 6억보다 작아야 돼.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2억을 뭐로 만들어 줘야 되냐면 현재의 가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현재의 가치로 이것도 마찬가지. 이 2억도 현재의 가치로 만들어 줘야 되고 이 2억을 현재의 가치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 쓰이는 그 비율 이거를 현재의 가치로 만들어주려면 뭐가 쓰여야 되냐면 할인율이 쓰여요. 근데 할인율은 이자율과 같아요. 그러면 설명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현재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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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이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100억을 은행에 예금했죠. 무려 10%의 이자율로 예금했다고 칠게요. 계산하기 쉬워서 제가 그냥 10%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1년 후에는 얼마가 됩니까? 1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구해를 하면 이 현재 100억을 이자율 10%까지 계산하면 1 플러스 0.1에서 이걸 곱하면 110억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이자율 10%를 고려했을 때 현재 100억은 1년 후에 얼마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1년 후에 110억이 현재 100억이랑 똑같은 거예요. 눈뜻이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현재 100억에 1년 후에 미래가치는 10% 이자율을 고려했을 때 110억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서 알 거예요. 그렇죠? 뭘 선생님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은행에 100억 집어넣으면 이자 10% 주소 110억 되는 거잖아요. 그건데 그거를 조금 나름대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한번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이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예금을 해서 이자 받는 건 많이 해보셨어도 반대는 안 해보셨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는 제가 지금 1년 후에 금액인 110억 있죠? 이거를 자 아까는 10% 이자율을 고려했는데 이 미래의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할 때는 이자율을 뭐라고 부르냐면 할인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하고 할인율하고는 똑같은데 현재 금액을 미래로 보낼 때는 이자율이라고 하고 미래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할 때는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미래로 갈 때는 곱해줬잖아요. 1 플러스 0.1을 근데 현재로 보낼 때 1년 뒤로 보낼 때는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억이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할인율을 10%라고 했을 때 또는 이자율이나 할인율이랑 같다 그랬죠. 이자율 또는 할인율을 10%라고 했을 때 미래의 110억은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인 거예요. 100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겠네요. 그러면 미래의 돈보다 현재 가치는 언제나 적은 거겠네요. 네. 언제나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이자율은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 놈의 플러스부터 주다니요. 그러니까 자 미래가치를 환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작아지게 되더라. 요거 그래서 봐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회계사가 20년 21년 22년에 1억 2억 3억 에 AS 금액이 발생한 거라고 예상을 하면 요거를 회계장부에 적어야 되면 고대로 적으면 안 된다고요. 할인해 줘가지고 현재 가치를 적어줘야 돼요. 우리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이건 미래로 현재로 보내가지고 그럼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요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미래에 발생할 연금이 있잖아요. 연금이 110억 이라고 해요. 그러면 또 이제 이 연금을 계산하는 회계사가 이 충당부채인 연금이 얼마지? 라고 또 현재 가치로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만약에 요 할인율이랑 이자율이랑 똑같다 그랬죠? 자 요거를 10%로 할인하면 방금 전에 본 것처럼 110억 이 현재 가치로 치면 100억 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금리 시대가 돼서 이자율이 10%가 아니라 1%로 낮아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할인율이 이자율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110억 을 10%로 할인했을 때는 110억 이 100억 이었는데 요거를 1%로 할인하면 아까는 0.1을 1에다가 더해서 분모가 되는데 여기는 0.01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요 110억을 1.01로 나눠줘야 돼.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109억이 됐어요. 똑같은 110억이지만 할인율이 서로 다르죠? 할인율이 여기가 낮으니까 할인율이 낮으니까 즉 이자율이 낮으니까 미래 가치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9억이나 더 늘어났죠. 사실 이것보다 더 늘어났는데 생략한 건데 그러니까 연금이 어떻게 돼요? 연금은 미래에 나갈 돈은 똑같이 110억 인데 이자율이 낮아서 이거를 현재 가치로 장부에 기입하려 그랬더니 예전에 금리가 높을 때는 겨우 100억 밖에 더 많이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거 해석하려고 여태 이거 설명한 거 아닙니까? 힘들어 죽겠어. 아무튼 보세요. 그러면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할인율 하락으로 부채가 증가한 영향도 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기예금이 1.5%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자율이 되게 낮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지불할 연금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는 1년 치만 할인했잖아요. 1년 치만. 근데 이게 연금이 1년만 나갑니까? 그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할인율에 따라서 굉장히 현재 가치가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까지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 기사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요. 제가 저희 카페 시사 게시판에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KBS에서 방송한 유튜브 기사고요. 그 다음에 매일경제신문에서 있는 기사를 거기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가서 참고하시면 이 설명을 듣고 나서 기사를 읽으면 이제 기사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충당 부채와 그 다음에 현재 가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문에 되게 많이 나와요. 현재 가치와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 할인율은 이자율이랑 똑같다는 거 다만 미래로 보내고 과거로 보내는 거 그 차이만 있지 둘이 똑같은 거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